안녕하세요 엠비치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온 3.2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요 지금 자 이렇게 플레이백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 플레이를 해주고 멈춘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쓴 그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에 있던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백을 해주는 거 자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자 트랜스포트 메뉴에 있는 옵션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리턴 투 스타트온 스탑 자 얘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자 멈춰있던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플레이백 아이콘에서도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메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생겼어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네이블 플레이 스타트 마커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예전에는 없었던 자 여기에 있는 초록색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게 되겠어요 자 이게 생기면 내 플레이백이 자 플레이백 헤드가 어디든 간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자 여기 마커 있는 데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에디팅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얘가 눌려져 있다면 자 요 버튼이 눌려져 있다면 커서 팔로우 이벤트 포지션이라고 보이시죠 요게 눌려져 있다면 내가 에디팅을 해놓고 딜리트를 하면 글로 자 지금 플레이백 헤드가 이동이 되죠 하지만 얘가 켜져 있다면 다시 이쪽에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옵션 P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알트 P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 기능도 하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자 또 보시게 되면은 룹 팔로우 셀렉션이라고 보이시죠 자 옵션 커맨드 P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알트 컨트롤 P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켜져 있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룹이 켜지면서 이 부분이 지정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셀렉트만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부분만 루핑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축키 P를 눌러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켜져 있게 되면은 자 원하시는 리점만 선택해 주시면 자 원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알아서 자 이렇게 구간 반복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빠른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요렇게 혹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를 느끼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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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